춘향전 2 산천도 구경하며 깊은 이증 글귀도 생각하다가 문득 녹음간에 어떤 미인이 추천하는 것을 보고 심신이 황홀하여 급히 방자 불러 묻는 말이 아니 저 건너 저것이 무엇이뇨? 어디 무엇이 베나일까? 아따 저기 저 건너 베는 것이 무엇인거? 아이고 어디 선녀가 이곳에 있으리까? 그러면 무엇이뇨? 금이냐? 금생 여수라 하오니 여수 아니거든 금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면 옥이냐? 아이 곤강이 아니거든 옥이 있으리까? 그러면 해당하냐? 명사십려 아닌데 해당하가 어디 있으리? 그러면 귀신이냐? 북망산이 아니거든 귀신이 어찌 있으리까? 도령이 역정 내며 왈 그러면 무엇이냐? 방자 그대야 여쭈오대 다른 거 아니오라 보는 기생인 월메달 춘향이로 소이다 도령 말이 얼싸 좋으시고 제보니 작년면 어디 구경 못할 소냐? 방자야 니가 불러오라 방자놈의 거동부사 입을 쪼쪼 구라진 허리 참나물을 웃음 찍고 아래 잘라 거꾸로 찍고 탄탄대로 진대 마른대 재지 않고 우당퉁탕 걸어가서 헐떡이면 눈 위에 손을 들어 춘향아 춘향아 부르니 춘향이 깜짝 놀라 추천을 뛰어내려 묻는 말이 그 니라산 부르느냐? 방자 대답하대 큰일 났다이야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제쪽 가니 춘향이 하는 말이 아이 몹쓸아이야 사람을 그다지 놀라느냐 내가 추천을 하든지 그네를 띠든지 대수랴? 춘향이니 사향이니 뭐니 뭐니 너 더러 도령님께 일러바 치라 바치라 하더냐? 방자 논 말이 추천인지 그넨인지 은근한 곳에서 너도 나고 너고 나고 할 것이지 광할로 가까운 요런 똑바라진 동성마루에 매고 멋디라드냐? 사또자 제 도령님이 구경코자 광할로에 올랐다가 추천하는 네 거동 살펴보고 성화같이 불러오라 하니 아니가든 못하리라 네가 만일 갔으면 우리 도령님이 새로 산 바로 신궁중이라 네 향기로운 발로 초진 무렴을 만든 후에 내 항라 속꺼까리를 슬쩍 놓아 돌돌 말아 제 왼편 보기짝에 붙였으면 남의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니 그 같은 좋을 순이야 춘향이 할 일 없이 삼당같은 허튼 머리 제 색으로 집어넣고 남봉항라 대단치마 섬섬옥수로 거듭쳐 맵시있게 벗어안고 방자 놈 따라 똑바로 비 낀 길로 백모래 바당 금자락 금자락 기듯이 대명전 대들보의 명맥의 걸음으로 흥둥생둥 바비 걸어 개하에 이르러 문안을 하래니 도령이 눈꼬리 다 떨리고 정신이 호탕하여 두 다리를 잔뜩 꼬이면서 하는 말이 방자야 너 하정이란 말이 되는 말이냐 바비 오르게 하라 춘향이 마지못해 당상에 올라 앉으니 도령이 묻기를 네 나이가 몇이고 이름이 뭐냐 춘향이 아리따운 목소리로 여쭤대 소녀 나이 28이요 이름은 춘향이로 소이다 도령이 웃으며 말하기를 네 나이 26이 나의 4416과 정 동갑이라 어찌 반갑지 않냐리 이름 춘향이라 하니 네 형형이 이름 같구나 절묘하고 이쁘다 화용월색 두루미도 같고 썩은 나무에 앉은 부엉이도 같고 주래 앉은 초록제비로다 하고 묻대 네 성일은 어? 생일은 언젠고? 춘향이 어쩌대 소녀 생일은 하사월 초파일 자시로 소이다 도령이 웃고 말 어허 사월이라 하니 나와 동년 동월이니 아이고 이거 일시까지 다만 일시가 하나 틀리니 그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앞에 앉히고 어르는 형상은 홍문전 잔치에 변재기가 정항우를 빗게 모아 두 발이 상자하고 옥자 전령하여 큰 칼베어 저물만한 정상이오 구룡소 늙은 용이 벽해를 깨치고 여의주어르는 영상이오 대백호가 큰 게 앞에 놓고 흥을 겨워 어르는 영상이라 너를 부른 뜻은 다름이 아니다 나도 서울에서 삼월 충동 화용시와 구충 한국국 국합꽃 빌 적에 화조 월석 빛날 없이 이렇게 만준 황용은 전혀 하고 절대 까인 겨련하여 세월을 소견하거니 금일 너를 보며 새해간 인물이 아니로다 정신이 황홀하구나 우리 백년가약을 세세생생이 누릴까 부름이야 하니 춘향이가 이 말 듣고 아미를 숙이고 여쭈대 소녀의 몸이 비로적 장기의 여자오나 마음만은 북극의 천문의 턱을 걸어 남의 별실이 되지 말자 맹세하였는데 도련님 분부가 이러하시나 이는 봉행치 못하리로 소이다 도련이 왈 용련은 비록 갖추지 못하나 혼인은 확실한 혼인이 될 것이니 잔말먹어 허락하라 춘향이 여쭈대 만일 허락하노 사또께 어서 필경 관리치면 도련님은 올라가고 관대거 설치하여 금술지락으로 세월을 보낼 적에 날같은 천첩이여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속절없는 이내 일신 개밥에 도토리되이니 아무리 해도 이 말씀 지행치 못하리로 소이다 도련이 만단 계륙하여 이르되 만일 불행하여 사토께서 서울로 올라간다면 너를 설마 버리고 가겠느냐 우리 대부인은 사깍감마에 모실지라도 너는 쌍경자에 데려갈 것이니 염려 마라 양반이 192연 아니하니 바삐 허락하라 춘향이 여쭈대 그러하실진데는 먹에 씨는 삭는 일이 없었고 관가는 문관이 시행이라 하오니 혹 실신지에 있은 즉 후일 상고차로 불만기 잊지 않는다 기록을 하여 주소소 도령이 기뻐하며 하반을 펼치고 용연에 먹을가라 황모 피레 붓에다가 먹을 듬뿍 묻혀서 일피 휘지하여 말하기를 모논 모논 모일 춘향전 불만기라 우연히 산천구경코자 강알루에 올랐다가 전생배피를 만나니 이것은 불승탄성이라 백년가약을 맺기로 상약하되 이후 만약 배반하게 된다면 이것은 고관의 변정사라 하였다 춘향이 받아 이리 접고 저리 접어 금탑에 넣은 후에 금낭에 넣은 후에 또 여쭤되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으나 하스니 만일 이 말이 누설하여 사또께서 아르시면 소녀는 속절없이 죽을 터니 부디 장가소서 도령이 웃고 말하기를 사또 소시에도 시큰둥하사 주사정토에 다녀 계신지도 모르거니와 갓집 통지기방에 방기네를 무수히 맡으려 다닌 계신지라 이런 일 안다손 관계하랴 부디 염렴하라 하고 이렇듯 탐수하다 춘향에게 묻기를 너의 집이 어디냐 춘향인 옥수를 번뜻들어 대답하대 이 산 너머 저 산 너머 한보퉁이 두모퉁이 지나가면 저쪽의 중림 심쳐 돌아들어 벽어동 섰는 것이 소녀의 집이로 소이다 도령이 춘향을 후련 보낸 후에 책방으로 돌아와 정신이 산란해서 진정할 길 없는지라 마지못해 서책을 보려고 펼쳐놓은 듯 글자마다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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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기마다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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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가 두자되고 한줄이 두줄 되요 모두 춘향 이다 이렇게 성하여 이 책 저 책 대문대문 읽어보니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을 황 천지 지간 만물 지중에 유 인이 자려하니 황국 시인은 이 목덕 이 목덕 로정 옥하여 세기 점사여 부위 지화하니 이십 삼십 대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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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년 지수에 햇빛같이 보고 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통인 방자 지풀 사획 방향 좌수 공현 7월 전부 다 춘향으로 배고 온 집안이 다 춘향이라 이를 어찌 한단 말인고 보고 지고 잠깐만 잠깐만 보고 지고 하며 전점 만측하여 소리나는 줄 깨닫지 못할 즈음에 이 소리 듣고 통인을 불러 분부하대 니가 바삐 책방에 가서 도련님 떠러 글은 안 읽고 무엇을 보고 지고 하는고 자세히 알아오라 하니 통인이 책방에 가서 이 말씀 전하니 도련이 말 다름 아니라 글을 읽다가 시전 7월 편을 보고 지고 하더라 여쭈어라 하고 연하여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하다가 방자 불러 묻는 말이 해가 얼마나 가는고 방자 하늘을 가리켜 말 이제야 백일이 모천중하였나이다 도련이 심중해 자탄하며 말하기를 어제는 저 날이 뒷머리를 치던지 그리 수위가 되니 오늘은 뒤를 절박하였는지 어이 그리 더디 가는고 날이 용심도 불량하다 6호 방자 석반을 올리거늘 도련이 하는 말이 밥인지 무엇인지 해가 얼마나 남았느냐 방자 여쭈어대 아 아직도 달도 뜨려면 멀었고 멀었나이다 도련이 동원에 퇴통하기를 기다려 몸을 숨겨 가만히 성을 넘어 방자 놈 따라 감돌아 풀돌아 헐쩍 돌아들어 춘향이 집을 찾아가니라 이때 춘향이 밤에 구적한대 사랑은 만세하고 벽오동 검은거에 세줄 언더 무릎 위에 놓고 대인난 국조를 덩기둥기 덩슬덩슬 이렇게 논일 적에 방자 문에서 춘향이 어미를 부르니 춘향 어미니가 나와 본 즉 책방 도련임이거늘 가장 놀라는 채 하며 이르는 말이 여임이 이리구 아니 사또께 사르시면 우리 뭐냐 다 죽을 것이니 돌아가쇼 하거늘 이도룡하는 말이 관계치 아니하니 바삐 들어가자 한다 춘향 어미 의미 의믕주머니라 속으로 딴 마음을 먹고 잠깐 다녀가라 하고 이도룡을 앞세고 들어갈지 춘향이 집을 살펴보니 사면 발짝이 끝자루 아주 좋은 집이로구나 층층받찬 좋은 나락에 태청육관 안방상관 건너방 2칸 작간 방칸 부격 부엌이 방칸 내외방 물림태의 굴돌이 신작추녀 대전반침 분명하다 쿠카색임 제법 가루다지가 있고 부엌 3칸 방 4칸 마구 3칸 근접하다 아주 잘해놓고 사는구나 동벽에는 진천시가 있고 좋은 글과 그림이 잔뜩 모여 있구나 뒷동산에 산정짓고 앞 연문에 연당을 지어놓고 면을 맞춰 층층대를 메었구나 쌍쌍이 비오리 진경이며 대적같은 금봉어는 무리에 둥실떠서 이리로 출렁 저리로 꿈틀 노는구나 3층 화계 살펴보니 동편에 이렇고 서편에 저렇고 남쪽에 이렇고 북쪽에 금사오죽 가운데는 황학령이라 노송 반송 월사재 외철죽 진달래 성료들죽 오란자 겹치자 동백춘매 동매분묘 호도 어여쁘다 연산웅 이름 좋다 백일웅 인물 이물 얼쎄기 봉선아 키 크다 파초잎 향기롭다 상국화 늘어졌다 원추리 당명왕이 양기비를 여기저기 심었구나 친양이 거동부서 지하에 밥비 내려 옥수를 덕석 잡고 방으로 들어가 좌정 후에 대객의 초인사는 이렇게 부산죽 사천작 소상반죽 일식간죽 본죽 대간죽이 수수하다 이름 좋은 금산초며 장광 좋은 적산초며 수수하다 양벌 영얼치며 향기롭다 성천초요 남해초요 빛이 좋은 상간초요 서초 양초 숭숭썰은 풋담배를 너울찌개 붙였구나 방치에 살펴보니 오개방장 걷어치고 대병증병 소병풍에 소상병을 호협도 각 분장의 행락도 어쩌구 저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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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탁자 어항이요 시계관 자명종을 걸었으되 금동정우 전하지도 붙여두고 검은고 양금 생강 탄소 가약금을 혀뚜어놓고 양금빛이 칠해 자줏빛 천이 더욱 좋다 춘향이는 주찬을 갖추어 은근히 드리니 가진 음식이 분명하다 음식자랑을 또 해볼까 팔모접시 대모반에 상하닭 도개껑에 양태양푼에 갈비찜 소양푼에 제육조 소기발국 송편이며 먹기 좋은 꿀살기 보기 좋은 화전이며 송기떡이 웃기로다 산참배양주방과 남양연시 보은대추 봉전복 염통산적 양볶이 죽순나물 쓴박 이를 곁들여 놓고 청포도 족포도 머루다래 요자 감자 능금성류 참외 수박 해암 피자 춘방해탕 오아탕 초장 겨자 흑정 틈틈이 겨어놓고 갈색 술병 노아스대 꽃그린 매화병 벽회수산 거북병 못 낀 거위병 이적선에 포도주 김초사의 국화주 마고선양의 천일주 어쩌구 저쩌구 백화주 어쩌구 저쩌구 정주 모두 막걸리를 모두 앞에 홍본 노자학자 앵두제이에 가득 찰찰 부어 도련님께 권할 적에 불러 고초로 술을 빚어 만년잔에 가득 부어 잡수시오 이 술 한잔 잡수시면 하오리다 남산수를 제것도 못먹으면 황장군의 고자로다 인생 한면 돌아가면 네가 한잔 먹자 하랴 살았을지 이리노자 도련이 술이 반격하여 춘향이 들어 가진 소리를 다하여 흥을 돋구라 하니 연하여 부르대 건물견앙하지 수별장래 보회경청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가사금순 분대월이라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본론하니 화루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인생이 일자출몽이니 아닌 올구어쩌리 도련이 술을 짓도록 다하도록 취하게 먹은 후에 횡설수설 중언 무언하며 온가지로 흘러날지 이미 아주 오경이라 춘향이 민망히 여겨 이미 달이 떨어지고 밤이 깊었으니 그만저만 하사이다 도련이 좋다 하고 먼저 복귀를 서로 흘러날지 도련이 말하기를 아무리 취중이나 그저 그저 가긴 무미하니 그저 타령하여 보자 하고는 세 잔 경자 먹은 후에 글자 요를 모으되 우리 둘이 만났으니 만날 봉자비자비여 우리 둘이 마주섰으니 조울호자비자미여 백년가 약하였으니 즐길락자비자미여 아가 모인 사람 없으니 벗을 왈자비자미여 한 백에 둘이 베니 구울왓자비자미여 두 몸이 반몸되니 안을 붙자 간주여 두 입이 마주다으니 법 중에 여짜 간주여 네 아래 굽어보고 네 아래 굽어보니 오수의 소짜 간주로다 남대문이 개구멍이여 인경이 매방울이여 헌해정이여 뿐이여 호조가 섭뿐이여 하늘이 돈짝 같고 땅이 맴돈다 흥의 겨워 논일정에 춘향이 도로 이른말이 인연이 지중하여 우리 둘이 만났으니 인자 타령하여 보자 하고 모았을 때 천인 노인 소인 통인으로 인연하여 양인이 혼인하며 너의 대부인이 증인되니 즐겁기도 끝이 없다 춘향이 어쩌대 도련님은 인자를 달았으니 소년은 연자를 달아버리리다 하고 모았을 때 우락중무 미백년 호가장구 오목년 임묘중무 갱소년 한망무영 다소년 경세우 경년 한진부지 거년금년 천년 만년 우연히 결연하여 백년이로구나 하니 도령이와 양인이 다정하니 천만세를 기하기라 나는 죽어 새가 되고 남몽공장 원왕 빛이 두 견 접동 다 버리고 정조를 하는 새가 되고 너는 죽어 물이 되어 황화수 목포수 구옥수 다 버리고 유당수란물이 되어 장천 깊은 곳에 두리둥실 돌아보자 너는 죽어 오리목이 되고 나는 삼사월 침넝쿨이 되어 여기서 끝까지 끝에서 밑까지 나무 끝들들이 휘칭칭 감겨 있어 일생 풀리지 말자꾸나 이렇듯 즐기다가 날이 새면 몸을 빼어 돌아오고 어두우면 천방지방 날아들어 자체 없이 다니기를 여러 날이 되었더니 이에 남한 부사 선처함을 성상이 들으시고 호조판소를 제수하시고 돌아오라는 문첩이 내려오니 부사 택일 방생할 때 영을 불러 이르되 너는 내 행을 모시고 먼저 올라가라 하니 도령이 이 말 들으메 낭낭상 목이메요 겨우 대답하고 내 아예 들어가서 실형 저구를 차리는 체하고 바로 춘향의 집으로 가니 춘향이 바삐 나와 도령의 손을 잡고 목이메요 울며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이 일이 어이님고 이 서름 어이할꼬 이제는 이별이 절로 되어라 이별이야 평생의 처음이오 다시 못 볼 일이로다 이별마다 슬프다 하되 살아 생이별은 생초록의 불이로다 초생이별이야 이별이 원수로다 남북의 군신이별 영로의 형제이별 말리의 처자이별 이별이 다 설지만은 우리같이 서른 이별이 또 어디 있을꼬 답답한 이 슬픔을 어이하리 도령이 두 소매로 낯을 찍고 훌쩍훌쩍 울며 하는 말이 울지 마라 내 울음소리에 구호권장이 다 녹는다 울지 마라 우지 마라 평생의 원하기를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되어 삼촌이 다 진토록 떠나 살지 말랬더니 인간의 일이 많고 저 조물이 시기하여 금일 이별을 당하니 설마 긴 이별이 되겠느냐 춘향이 울며 말 도령님 올라가시면 나의 일신 그하니 가려나오 뭘 바라고 살자 말인고 이 서름을 어이하잔 말고 날 죽이고 올라가오 도령이 말하기를 사토께서 호접한설을 맡으시고 이 거울을 떠나가니 이 이별이 없을 것을 내게는 이러한 원수가 없다마는 울지 마라 우리 염부는 청속 녹죽 같아서 무너지고 끊어질 줄 없으리니 설마 후에 상봉하여 그리던 회포를 못 해볼까 마지못해 이별할 때 눈물을 금치 못하는지라 도령이 금남을 열고 명경을 주며 말하기를 장부의 어엿한 마음 이 명경과 같아서 변치 아니하리라 춘향이 답하기를 도령님 이제 가면 언제나 또 오시려오 철로 죽은 고목에 꽃피거든 오시려오 벽에 그른 황지에 짧은 목이 길게 늘어지면 두나무 땅땅 치고 꽃 끼어 울거진 오시려오 금강산 상상복에 물이러 배 둥둥 뜨거든 오시려오 하며 옥지환을 벗어내어 도령님 주며 말하기를 계집애 높은 절개는 이 옥지환과 같을지라 천만 년이 지나간들 옥비씨야 변하리까 도령이 노래를 지어주니 하였을 때 좋게 일거라 좋게 다녀오마 간들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이질소냐 잠 깨어 곁에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춘향이 받아보고 화답하되 간다고 슬퍼 마오 보내는 내 한도 있소 부디 편히 가오 가다가 긴 한숨 나거든 난 줄 아시오 하였다라 심리 밖에 나와 전송할세 춘향이 말하기를 떠난 회포는 측량없고니와 부디 학업이나 힘써 일진 양명하여 부모께 영화배이고 나도 수위 찾으시오 머리 위에 손은 꼭 기다리리이다 도령님이 답하기를 그런 말이야 어찌 형언하리 부디 말을 믿음을 잘 지켜 나오기를 고대하라 하고 마지못해 말에 올라 서울을 향할세 돌아보고 돌아오니 한산 넘어 오리고 한숨 넘어 심리되며 춘향이 형용이 묘연한지라 할 수 없어 정은 안탁한 벗을 삼아 올라가니라 춘향이 눈물을 씻고 북천을 바라보니 이미 멀어졌는지라 할 일 없이 저를 집에 들어와 의복 단장 전폐하고 분벽 사양을 굳이 닦고 무정한 세월을 시름 속에 보내더라 이때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은 사은숙 빼하고 조자 왔으니 이방 불러 분부하되 너의 고래에 양이가 있느냐 이방이 아래되 소인 고래에 양은 없어와도 염손은 숨은 말이 있습니다 신관은 아는 말이 있다 이놈아 기생의 양이가 있느냐 이방이 그때야 알아듣고 여쭈되 기상춘향이가 있는데 이름은 기생년의 엄나이다 신관이 이 말 듣고 놀라 이르되 이게 어떤 일인고 이방이 아래되 다름 아니라 구관사 또 자제 도련님의 약속이 있은 즉 지금 수절한 아이다 신관이 화가 나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작첩이란 말이 되는 일인가 아직 몰라서지 하고 자행하여 떠날 때 남대문을 나서 화천읍 신수원으로 얼른 지나 상류천 하류천 직면 전치읍내 소사 성안 비틀이 천안상거리 지나 덕평인주원 노소원 공주마을 지나 널티 경천노생 운전 닭다리는 개울 지나 전주성을 내다라 노고바의 빌집을 임시를 얼른 지나 남원 우리 땅 다다르니 아이고 잘 위에 위처를 잘 차려놓았는데 정도가 한쌍 홍문이 한쌍 주장이 한쌍 은장이 한쌍 순서가 한쌍 슬구가 한쌍 호중이 한쌍 난쌍 적 한쌍 유영전을 앞세우고 난후별레 사장교 좌우에 밀렸는데 아이 기생이 노구용상 어른 기생은 책정립하고 늙은 기생은 영소라여 모든 간혹이 개행하니 위이 거룩하되 신간의 속마음은 춘향만 오메 풀망이라 취임의 원상인 저를 펴줄 일은 늙지를 않고 우선 기생들 이름 불러라 기생하늘 앞에 놓고 차례로 호명하여 체리니, 홍이니, 봉어리, 추월이, 축삼이 등이 다 나오되 춘향의 이름이 없는지라 이방이 불러물대 아니, 춘향 이름이 뮤토 안에 없으니 이게 어찐 일인고 이방이 대답하되 춘향이 대비 정숙 후 지금 수절한 아이다 신간의 말이 아따, 수절이 어딨뇨? 파피 잡아드리라 군노 사령들이 우탕탕탕 들어가서 대문을 박차며 부르니 춘향이 놀라 곡절을 부른 적 잡으러 온 관하이건을 울며 어미를 불러 우선 주찬을 먹인 후에 이런 말이 아, 이 돈이 단냥이니 주세나 하오 사령등이 거지 사양타가 뒷손을 벌리며 하는 말이 야, 내가 난장을 당하여도 말없이 할 거이니 염려 말라 하고 돌아와 간가야 그랬대 춘향이가 음, 아주 오지 않겠다 해서 대령치 못하였나이다 신간이 아주 개고를 고르려면 사령을 아옥하라 하고 첩자리를 본바대 잡아드리대 더디는 개가 있으면 크게 속으리라 하고 모두 장차 나가 춘향이더라 하는 말이 널로 하여 다른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파피 가자 대촉하니 춘향이 울며 이르는 말이 오라버니 들어보 요제 무재간에 성화같이 잡아오 잡아오게 하니 내 무슨 죄가 있느냐 차사 대답하대 내 형상이 가긍하나 우리들 어찌리 바삐 간만 못하니라 춘향이 하리없이 머리를 싸매고 헌 저고리 봉땅 치마 두부처가 울며 간군에 다다르니 신간이 소리 질리기를 잡아드려라 하거늘 서있던 나졸 춘향이 머리를 동댕이쳐 잡아드리니 신간이 춘향이를 한번 몸에 아주 진토에 묻힌 형상 같으니라 옥이 진토에 묻힌 것 같더라 야 더욱 수수하다 하며 침을 점점 흘리는 지라 인왕정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듣던 말과 같은 줄 아는가 인왕정 신간의 마음만 맞히더라 신간이 분부하대 너 본생 기생으로 도임초에 현신 아니하기를 잘했느냐 춘향이 하래대 소녀 구간사또 자세 도련님 모시고 데뷔 정숙하온 고로 대령치 못하였나이다 신간이 증을 내야 분부하대 아이고 너같은 노류장아가 무슨 수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요망하다 오늘부터 수절을 거행하라 수첩을 거행하라 춘향이 어쩌대 만번 죽어도 봉안치는 못하겠습니다 신간이 화가 나서 춘향을 결박하여 형틀에 앉히고 분부하대 대매를 허락하도록 치라 아니 군노들이 주장 곤장 노리께 다 버리고 형장을 눈위에 번뜻 들어 형정소리 발맞추어 한번 수려치니 성천 백일의 병육소리 같은지라 신간이 이르대 이제도 분부 거역하겠느냐 춘향이 하래대 사토께서 용용검으로 나의 입실에 몸을 대어 아래 토막은 점이거나 오리거나 하실지라도 혹은 한양성내에 보내어 주심을 바라나이다 신간의 말이 아전연 포약한연 안 돼 대게 때려라 아니 집장이 한번 치고 두번 치니 배곡같은 다리에 솟아나느니 피다 보는 이 뉘안이 가련치 않겠느냐 분부하여 하옥하니라 상을 얻고 어중이는 갈머리를 받들고 태병이 군비니 주비니 등은 옥문을 전신 않고 다다르다 가히 봄직하더라 춘향이 한량을 보낸 후 자탄하며 말하기를 이 상을 얻고 우리 도련님 언제 다시 돌아올고 하며 혜진 자리에 칼머리 베고 누워 정신이 혼미하니 춘향 어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춘향을 불러와 야 어찌 음성이 없느냐 일을 어찌 한단 말인고 하며 방성 대곡할 쯤에 춘향이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어미 이미 미음을 어미가 미음을 전하거늘 춘향이가 하는 말이 아휴 먹기 싫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 다시 보고 죽겠으면 내 병을 전직이라도 알 길 없는지라 만약 죽거든 한양성내에 올리다가 도련님 다니는 길에 붙여주면 도련님은 도련님이 지나가다가 보기나 하게 해주십시오 춘향 어미 하는 말이 이것이 웬 머리냐 이제 원수의 몹쓸놈을 철석같이 믿고 수절인지 뭔지 하다가 이 형벌을 받느냐 아이고 이런 원통치 아니하리 이러구려 여러 달이 지나가다 아우 눈이 잘 안 보이네 아 글씨도 빼떨어졌네 춘향이는 그 새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있는데 춘향이 엄마 엄마는 저 춘향이를 갖다가 다 타고 있죠 근데 참 옛날 사람들은 그 새간살이며 벼루종류며 담배종류며 뭐 문자에 나오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매를 다 들여두고 쓰지는 못하다가 이렇게 고대 소설을 읽을 때 쭉 그 읽어대면서 또 즐겁게 즐겁게 한 사람이 읽어주면 여러 사람이 들으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TV 보는 것 대신 핸드폰 보는 것 대신 그런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